9일 날 원자락병원 비뇨기과에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침 8시까지 가서 채혈을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결과를 듣게 됩니다 딸하고 아침을 안 먹고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차에 가서 이제 여기서 도시락 싸서 간 그것을 나는 그걸 먹고 또 우리 딸은 엄마가 사준 찰밥 그거에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9시 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여기 지금 병원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비뇨기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한 시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의사가 그냥 보자마자 아주 그냥 막 싱글벙글해요 그 전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냥 뜸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아 너무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들쑥날쑥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뭐 이렇게 곡선을 약간 그리면서 그냥 거의 수평에 가까운 이런 곡선으로 이렇게 컴퓨터에 나이게 되어 있더라 이 정도면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뭐 볼 것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만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해줬던 약들을 그대로 한 번 더 처방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처방이라면 무슨 처방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가져간 진통제 그리고 전립선에 대한 거 아 그리고 이제 전립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혈들이 조금 혈변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진통제는 처방을 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통증도 없는데 그 진통제를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아 참 그러네요 그러면 진통제는 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대로 좋다고 하고 그냥 가라오면 좋겠는데 처방을 다른 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전립선에 대한 혹시 염증이라도 생길 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혈의 변의 소변에 혈이 약간씩 섞여 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만약에 섞여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하나 드려야 되고 이러면서 한 서너 가지를 주겠다고 그래요 사실은 먹기가 싫어요 지난번에 3개월째 저 왔던 그 진통제하고 오늘 진통제 빼고 처방해왔던 그 약이 3개월 전에 갖고 온 약이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처방은 진통제 빼고 가공이 한 이만큼 되는데 3개월 분을 주시면서 이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하여간 일단은 안 먹더라도 들고 가자 어차피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가져와서 방에 갖다 놨어요 아마 안 먹을 거고요 먹지 않아도 몸이 지금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몸이 자유롭고 그런데 집에를 갔더니요 이상하게 몸이 그냥 모든 짐들을 다 그냥 내 안 씻었다 하고 그냥 탁 풀어놔서 그런지 갑자기 집에 가니까 막 허리가 뻑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앉았다 일어나라고 하면 여기가 막 침이 들고 막 그래서 어? 이거 왜 여기 와서 집에 와서 그러지? 나 이거 저 백퇴 내에서는 막 뛰어다녔는데 참 이상하네 내가 집에서 걸어보나 안 걸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봐 당신은 거의 백퇴에서 아직 더 있다 오셔야 돼 그래야지 이 집이 하면 또 아프다 하면 내가 피곤해 또 이제 그 삼육병원에 또 거기에 이야기되어 있어서 갔더니 거기도 가니까 또 의사가 아주 그냥 뭐 싱글벙글하더니 아 너무 좋아졌습니다 뭐 이대로만 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처음에 전립선이 좀 부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어있다고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크게 부어있고 왼쪽이 조금 덜 부어있고 그런데 이 수치가 정상치가 4.32가 이래요 정상인 수치가 그런데 저는 그때 얼마가 있냐면 9가 나왔어요 9에서 9.2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오른쪽이 엉치에 그래서 운전할 때 여기가 막 계속 아파요 운전할 때 그래서 막 두들기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푹신푹신한 방석을 사가지고 운전석에 깔고 일하고 다니는데도 여기가 막 불편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드리니까요 그냥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내가 그냥 뉴이타도 하면 되겠지 뉴이타도 하는 건 머리로는 잘하는데 실천에 잘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막 만성이 아주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립선이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을 찾았더니 조직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이제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느닷없이 하더니 3일만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조직검사 하면 3일 입원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아니요 3일을 하되 한 12일은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 일하더라고요 3일만 하는데 무슨 12일을 하느냐 이랬더니 아 제가 그냥 그렇게만 좀 협력해 주세요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이튿날 와가지고 내일 수술을 한다면 오늘 와가지고는 아니 그 전립선한테 수술을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수술하는 게 조직검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직검사는 조직검사대로 하고 그거는 그대로 이렇게 수술을 합시다 조직검사에 의하니까 그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립선의 염증이 오른쪽에 이게 심해가지고 항문 바로 위에가 전립선 그 부위잖아요 그 창자하고 이것이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빡빡 긁으면은 창자까지 다 잘라내게끔 돼 있어서 네 그거까지는 못하고 그냥 염증만 싹 긁어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작년 9월달인가요? 작년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제가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아주 그냥 몸이 좋아져서 갔어요 좋아져서 갔는데 가서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못 들어왔어요 한 5개월 동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혹시 수술하는데 또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염증 약이나 가서 좀 받아오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뭐 하고 왔느냐고 막 꼬치꼬치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디 공기 좋은 데 좀 갔다 왔다 하고 그 염증 약이나 좀 주시면 좋겠다고 아 그러니까 그 방사선 안 받고 그냥 막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당신 이 재단 사람이지? 이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댕기지 이러더라고요 말은 아주 좀 괘씸하고 그랬지만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뜻대로 한다 뭐 이런 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저다를 때는 3일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3일치 갖고 하고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안 먹었어요 떨어지고서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막 그냥 집에 식구들도 하라고 그러지 교인들도 하라고 권하지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아 그거 한다고 문제될 거 없어 아주 좋은 사람도 많아 어려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마음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안 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 그러면 한번 경험사만 한번 해보자 그런데 28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28번을 받는 가운데 절반 받을 동안은 통증이 금하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사선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더니 16회 하고 나서부터 17회부터는 하고 나니까 허리가 막 이상해 뻑어나고 허리가 조금 막 이렇게 하고 막 옹권두춤 이렇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와서 이렇게 가지고 막 카칽카치더라고요 어떤 얘가 시원하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괜히 안 씁니다 이제 걸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렇게 이렇게 쳐줬으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이렇게 걸었더니 아卡 Patty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3일 남겨놓고요.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사증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치의가 하는 말이 깨끗합니다. 아무리 생각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통증은 좀 있어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게 집을 갔는데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갔더니 이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가 얘기를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정신과에 가서 판독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꼭 거기 가서 들어야 됩니까. 그렇대요. 알았다고. 정신과에 가서 했더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전의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치의가 방사증 주치의가 깨끗하고 확 인전을 아무 문제없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게 전의가 됐다고 그래요. 어디로 전의가 됐습니까. 요초 3번 4번에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 요만하게 새카맣게 해가고 3번 4번에 딱 이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 암호계 깜깜한 데 들어간 것처럼 그래요. 그 부위가. 전의는 깨끗했었거든요. 거기가.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전의다가는. 그런데 이 전립선암은 전의가 되면 꼭 요초 쪽으로 간대요. 요초 쪽 3번 4번이 아주 거의 타켓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 방사선을 지금 받은 거에 고부로 세게 해서 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6개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합니까. 안케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장담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의사 맞아. 그랬더니.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당신 나한테 깨끗하다고 장담했던 지가 일주일 전인데. 지금이어서. 뭐 세게 6개월을 받았는데. 장담 못한다고. 이게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나 그럼 6개월을 받으면. 내가 하는 상식으로는. 관 속에 빨리 들어가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당신 나한테 관에 빨리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그러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푹 쓰고 얘기를 못해요. 빨리 얘기해 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얘기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래요. 맞는 얘기래요. 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목숨이. 이 생명이 질겨서.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한 1년 정도 질겨서 받아야 되는데. 당신 그러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신 안 하고 오늘 여기서 결별이야. 끝이야. 내 생명 내만대로 할 거야. 죽든 살든.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사정을 하면서. 이거 꼭 받은. 그러면서 나 몰래. 특수 MRL 촬영을. 또 한 시간 찍는 거를.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이틀 후에. 아. 내일 모레 지금. 이 특수 촬영. 합니다. 당신 가서 찍어. 나 안 찍을 테니까. 사람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 어떻게. 이제 살았다고. 당신 의사 맞아. 의학 박사라고. 개똥긋든 소리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야. 화가 나니까 막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막 나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전이가 되고 아파가지고 막 일하고 오르더이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일주일 전에 깨끗하다고 해놓고. 그런데 몰랐다는. 그래서 그것이 왜 깨끗한 걸 했더니. 저기 삼성의료원 가서 찍은 거 하고. 그 삼육병원에서 찍은 거 하고. 더빙해가지고 갖다 준 거. 그거 보고서 한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도 안 찍었어요. 원자력에서는. 그거 보니까 깨끗하지요. 거기에 막 문제가 없고. 전이된 데도 없고. 아. 그래갖고 비뇨기과에서 특수 촬영 한 번 하자고. 한 시간 동안 찍는데 아주 죽다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전에게 된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하고 방사성과는 아주 빠이빠이 했고. 뭐 그렇다는데 비뇨기과 하고 빠이빠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얘기한 건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예약된 날은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점검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길 가족회의를 했어요. 나는 백퇴리데나 갈 테니까. 나한테 절대 방사는 받으라고 하지 말아라. 나 만약에 거기 가라고 하면 나 집에 안 들어와 나가서.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백퇴리덴 간다. 그런데 이제 비양 박사님하고 통화하고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데 집에서 급하게 또 처리할 게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보고 처리하고. 그래서 여길 들어왔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걸음도 못 걸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땅이 울멍둘멍하면 막 여기가 울려가지고 막 자지라지는 거예요. 막 가다가. 지팡이 두 개 짚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엉겅하게 된 게 있는데. 한 달 발 동안 쑥듬을 못 떴어요. 거기 눕질 못해가지고. 못 모르고 처음에 그 전에 이제 와서 작년에 와서 그냥 이렇게 벌떡 뚫어놓고 벌떡 일어났더니 이것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벌떡 뚫어놨더니 막 여기가 막 자지라지는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쑥듬을 하고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났더니 지금 이제 통증도 웃기야.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이제 쑥듬도 없고 이제 수치료받고 여기 수도방 했고. 그러고 이제 피골 두 번씩 막 세 번씩 올라가다니고. 그러고 이제 걸음도 만부에서 2만부 3만부씩 막 걸고 다니고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지금 집에 가니까 힘이 없더니 여기 오니까 막 팔팔 사네 또. 그런데 여기가 공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집에서는 막 그냥 아주 불편했거든요. 한 이틀이 있는데 내가 어디 잘못했나 싶어서.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 와서 딱 내리니까 그냥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있죠. 그래서 여기 속초에 아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